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팩트 토익 LC 마야 리입니다 자 오늘도 1분 동의어로 토익 올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release, launch 라는 동사 가르쳐 드렸죠 자 오늘도 역시 같은 동의어입니다 introduce, 소개하다 라는 동사고요 제품을 소개한다 즉 론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put on the market, put on the market 역시 시장에 내놓다 라는 표현하고도 역시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파고다 스포츠 just put the new line of athletic shoes on the market 자 파고다 스포츠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라인의 운동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What did 파고다 스포츠 recently done? 자 최근에 파고다 스포츠에서 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갔습니다 정답은 introduced an item, 자 제품을 소개하는 거죠 역시 launch, release 같이 기억하시고요 introduce, put on the market 자 동의였습니다, 마야였습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